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5천만 아줌마 부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인기 연예인 강진아입니다. 저는요. 이번 순서는 기념관에 나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요. 학교 다닐 때 국문학회 4학년 갈 때 서울에서 소풍 왔어요. 여기서 선생님하고 사진 찍은 곳입니다. 한 30만 년 만에 왔는데요. 여러분 아산시 가볼 만한 곳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출발! 야 총무몸이냐?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 기억. 예 좋아요.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말이죠. 오늘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 반갑습니다. 이두하시고 영웅이신 우리 이수신 장군 현충사입니다. 저 뒤에가 사당이 있겠죠. 네. 거기는 인사드렸고요. 오늘은 저게 연못하고 이쪽 연못. 연못하고 여기서 활 쏘고 청년신을 보낸 그런 생가터가 있습니다. 네. 이시 땅이에요. 다 여기가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주고. 명당짜리입니다. 조선 최고의 명당짜리. 소남가 많으면 최고 좋다 그랬잖아요. 우리 학생들 체험 너무 좋죠? 소풍도 오고. 자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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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쪽으로 가면 좀 연못이 있네요. 자. 연못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. 아. 그리고 훌륭한 시험들이 많이 있네요. 예. 자. 여러분 같이 힐링하면서. 돈도 안 받아요. 예. 주차비도 안 받고 공짜예요. 여러분. 너무 좋아요. 네. 아하. 저 이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도 많은 것 같아요. 예. 자. 피라미드 있나요? 음. 꺽지도 있고 소가리도 있고. 자. 자. 어휴. 봐봐. 야. 붕어. 어휴. 붕어. 잉어. 꺽지. 소가리. 우와. 그 뭐 던져주면 먹나 봐요. 한번 던져줘 봐요. 예. 없어요. 먹을 거? 먹을 거. 트림이 나오는 거예요. 자. 서울시민 여러분. 자. 이런 거 보이시고 놀러 오세요. 예. 어우. 야. 이야. 참 맛있겠다. 네. 자. 자. 이. 연못이 좋죠. 여러분. 예. 아. 편안합니다. 여러분. 자. 물고기의 잔치. 예. 어. 저 잉어다. 잉어. 잉어. 자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자. 고맙습니다. 아. 제가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여러분들. 예. 자. 인간강진아. 아. 여러분께 오늘 이수진 장군 연못 기념관을 인사드렸습니다. 자. 3부는요. 전화 들어가면 우리 이수진 장군 청년 시절에 활쏘고 젊었을 때 산 생가터가 있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. 렛츠고. 코모. 자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